3프로TV를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정확히 4년 전에 홍대 앞 지하 녹음실에서 저희 세 사람이 방송을 시작한지가 벌써 한 4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조그마치만 하나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 사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저희 3프로가 여러분들을 이 공간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매주 한번 저희 3프로가 같이 혹은 각각 여러분들과 바로 이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픈 스튜디오 유명하죠. 거기 구경도 하시고요.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박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신청 양식에 간단히 여러분들의 사연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하니까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좋은 식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